오늘 심심한데 원데이클래스로 음악을 배우고 합주할 수 있는 데가 있어서 그거를 한번 원데이클래스로 참여해 보려고 가고 있습니다 다 왔습니다 여긴데 손으로 치는거에요? 전주도 그냥 하겠죠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번씩만 튕기는 그런 목술로 생각하시면 되요 2 2 3 4 에이 그러면서 이제 노래가 들어갈거에요 천천히 아 이거 그냥 마시고 네 괜찮아요 천천히 하십니다 금방 올라갑니다 아 아 아 베이스 우리의 곡률 자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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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밴드 합주 체험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뿌리도 하고 그 사이에 지금 눈이 많이 와가지고 지금은 그쳤는데 이렇게 되는데 악기를 제대로 이렇게 배워가지고 합주해 보는건 처음인데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다보니까 보컬도 한번 해보고 드럼도 한번 해보고 했는데 이번에는 다음에도 시간 맞으면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 뭐 뭐 뭐 뭐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